자 테란 아 이번에 아 이번에만큼 한번 성공해보자 BBS 상대방 랜덤인데 아 지금 쇼부치다가 한번 졌거든요 우승 1패에요 지금 한번 BBS 하다가 상대방 질럿 했는데 개 털렸어요 아 아니 질럿이 개빨리 나와 아무리 봐도 이건 토스가 너무 상인거 같애 아 아 그래서 한번 지고 다시 했는데 또 하필 저거 나와가지고 질뻔 했는데 이겼죠 복수했고 안들어오네요 그사람 한번 더 들어왔으면은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할라그랬는데 테란할라그랬는데 그때 해가지고 다시 아 뭐 벌써 정찰이 오냐 너는 아 나 이런 젠장알 아 뭐야 아 뭐야 쟤는 또 쟤가 쇼부 보는건가 지금 쟤 분명히 BBS거든 쟤 칠배력이거든요 칠배력인데 저렇게 정찰이 빨려온다는거는 포토러시나 아니면은 그걸 할라고 할 생각이었던거 같애요 아 뭐하는거야 또 왜이래 이러지마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그래 아 BBS 할라는데 BBS 망했다 아이씨 바로 벙커 지어야 돼 상대방 몇시야 3시 아니면은 7시쪽에 있겠죠 정찰이 저렇게 빨려왔다는거는 센터게이트인가 아 BBS 좀 한번만 성공 좀 해보자 한번만 좀 한번만 성공 못하네 9시네요 어 넌 딱 걸렸어 넌 죽었어 내가 더 압박쪽으로 간다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이번에 안봐준다 한번 성공해보자 BBS 아니 이번엔 BBS는 아니지만 7배력 한번 성공해보자 가자 바로 가자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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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로 가 일하고있는건 3개밖에 없어요 지금 공격해 공격해 딜레찜 놀렸어 어어어어 잠깐만 앗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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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잡으면 돼 오케이 잡았고 벙커 지어야 벙커 지 어hale 벙커지어어어일는 게이트 배아게 아 딜레소 또 나왔어 으잇잇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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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..잡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좋아 좋아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캐논 짓고 있는데? 괜찮아 괜찮아 캐논께 캐논께 캐논부터까지 캐논부터 나머지는 게이트 깨고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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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하겠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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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드라운드 나왔어 드라운드 나왔어 자 이거부터 깨고 이거부터 깨고 들어가 들어가!! 펑커루 들어가!! 그렇지 이겁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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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좋았쓰 성공했쓰 펑커루씨 성공했쓰 아직은 몰라 근데 방심하면 안돼 자 읽고 뭉치기로 가자 빨리 이거 빼고 이겁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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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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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부터 깨 이거부터 이거부터 헥! 파일론 닫게 파일론 닫게 빨리 파일론 닫게 프로그 잡아 프로그 그렇지 좋았쓰 질수가 없다 이거는 캐논 깨구요 아 뒤에 있는거 완성되겠는데 프로그다 잡아 완성돼도 상관없어 이제 이거 깨자 이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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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깼어 오오 괜찮아 이겼어 너무 유리해요 너무 너무 어 사건에 안났네 다행이다 오케이 아까 근데 프로그 아까 빠졌었거든요 두기 파지고 한번 가보자 적재를 가봐야돼 네 바로 팩토리 짓자 네 바로 팩토리 짓자 요거 여기로 갖다 놓고 오케이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 안달거 같은데 그렇지 사거리 안닿치 엉파운드 걸렸구요 이쪽에서 이거 때리면 되잖아 그래 나는 유이 이제 어 팩토리 일하는게 지금 3개밖에 없어 완전 가난해요 완전 아 쇼부 테란으로 벙커러쉬 성공했네요 아 다행이다 상대방이 원게이트밖에 안짓고 테크 바로 타가지고 그거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성공했네요 좋아졌습니다